조금만 해 드릴께요. 안그러면 큰 기만 하면 큰 걸 줄까요? 이 키로수를 맞춰놔가지고 뺄라카줄. 그럼 요걸로 해요. 이걸 통째로 하고 빼지요. 해요구만요. 아이고 머리 아프다. 정신 잘한다. 가만있어 봐. 그러면 되나? 이미 얘기 끝났다. 대화 끝났다. 합이 다 갔어. 마수 하려고 해요. 돈은 행편에서 떨어지는데 마수 하려고 해요. 송이 마수, 능이 마수를 하고 선산으로 가고 5분만 들어온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하려고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얼마요? 얼마요? 13만원. 대단 싼거라. 아니 이거 마. 이거 다 13만원.